아 저기에 석탑이 하나 있어서 석탑을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래요. 아 멋있어요. 절들이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. 저를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가꿨어요. 저는 다보탑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탑들이 일반 예사 석공들이 하는 탑이 아니고 상당히 수준 높아요.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시주했나봐요. 이 탑은 좀 특별하네요. 각이 탁탁 치면서 선이 약간 예리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해요. 그 기존 탑하고 조금 달라요. 그리고 늘 이 절에 오래된 절이 갖고 있는 그 오래된 그 돌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게 참 인상적이네요. 아 저기도 참 다 저렇게 멋있어요. 정말 우아하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다른 것처럼 너무 기교도 안보리고 굉장히 우아해요.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아름답죠. 아 신지대교가 보이고 바다가 보여요. 풍경 죽임이에요. 우리는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야돼요. 아이스크림이 다 녹겠네. 저기 봤어. 빨리 가자. 아이스크림 녹겠어. 빨리 가. 아이스크림 녹р